네, 반갑습니다. 육과정입니다. 휴가를 갔다가 무사히 복귀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드론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드론을 촬영하다가 GPS가 끊어지는 바람에 놓쳤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드론을 찾았는데 결국 찾긴 찾았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6월달 결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육과정이 과연 6월달에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그걸 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이건 국내입니다. 국내. 매매를 하다가 안하다가 하다가 안하다가 합니다. 그래서 할 때는 쭉 하다가 안할 때는 아예 안해요. 왜냐하면 국내는 제가 기준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 한 1350원 정도 넘어간다든가 아예 올 매도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존에 수익 나있던 것들 있죠. 국내 누적이 지금 한 2천몇백만 정도 수익이 나있거든요. 그거를 위협할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 그러니까 제 수익을 시장에 전부 다 반납할 만한 하락이 나오면 그 전에 다 손절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제가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 내가 종목들이 서서히 가다가 방향을 탁 틀었는데 내가 그걸 놓친 거예요. 내가 갑자기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재빨리 알아차리고 종목을 갈아태우려면 잠깐 쉬어야 됩니다. 그걸 버티고 있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갈아태웁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쉬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 얘가 이런 걸로 그냥 매매를 했구나. 이게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새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아, 이런 걸로 매매를 했구나. 아, 이거 뭐야. 이거 좋은가 보다. 괜히 따라서 샀다가 물리지 마시고 이걸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시라고. 어차피 이렇게 보여드리면 찾아보실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원래는 이제 제가 멤버십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금 990원짜리하고 12만원짜리. 근데 이제 그냥 응원해 주실 분들 990원짜리 다 가입하시라고 12만원짜리는 내꺼 계좌 굳이 보고 싶다면 막 그런 분들 있어. 계좌 깔아.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굳이 보고 싶다면 돈 내라. 이런 약간 마음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가입을 하셨어요, 누가.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멤버십 분들한테는 제가 갖고 있는 계좌, 해외 계좌, 국내 계좌, 매매할 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보여드린 건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제가 뭐 들고 있는 건지 궁금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왜 이 종목을 샀는지 그 논리에 대해서 풀어드릴게요. 그 멤버십 가입하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논리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논리로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차트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적인 거 그 다음에 약간 뭐 뉴스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느끼고 그런 것들 종목을 매매하는 것들 그리고 왜 어떻게 진입을 하고 어떻게 분할 매수하고 어디서 왜 손절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썰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제가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 뭐 종목이 좀 많이 보일 때가 있고 적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많이 보일 때 보면 제가 매수한 거 왜 남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멤버십 그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990원짜리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종목 발굴이나 이런 것들 직접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뭐 난 굳이 뭐 육과정가 한번 보고 싶다. 저 새끼 놀 일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해서 보셔도 됩니다. 제 계좌 까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멤버십 분들만 모아서 라방도 월 2대 정도는 한번 해보도록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하겠다고 제가 약속은 못 드리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라방도 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이렇게 일단은 한 67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있다. 지금 보시면 이자가 396천 원인가 그렇죠? 결국엔 뭐야. 신용도 많이 쓰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외 거 보여드릴게요. 체크! 자 해외 겁니다. 해외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한 34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최근에 이 짤짤 매매가 좀 잘 안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수가 이렇게 변동보기 제가 그랬잖아요. 박스를 이렇게 그리면서 좀 이렇게 올라가야 짤짤 매매가 잘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약간 이렇게 우상해가지고 이 폭이 적죠? 이 변동하는 폭이 이렇게 되게 작아졌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짤짤 매매가 별로 없어요. 먹어도 그전에는 막 매일매일 먹을 게 있어요. 사고 팔고가 매일매일 되는데 한 번 샀다가 뭐 한 3,4일 뒤에 또 팔고 또 3,4일 뒤에 사고 이렇게 해서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야간에 새벽 제가 보통 한 2시, 3시까지 그런 차트를 보고 주가를 움직임을 보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한 12시 반대고 그냥 잡니다. 너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좀 변동보기 좀 적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엔 340만원. 그럼 올해의 누적. 자 요게 이제 해외계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요거 누적입니다. 3,347만원 정도 수익이 났네요. 요거는 말 그대로 이미 수익실현한 겁니다. 이미 이미 매도를 완료한 겁니다. 그리고 계좌에 수익 나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가 까들릴 테니까 그때 구경하세요. 아무튼 해외계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300만원. 요게 이제 좀 원래는 짤짤이 매매를 했던 게 한 2천만원 조금 넘는 건데 플러스가 요게 왜 갑자기 확 늘어냐면 엔비디아 아시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 제가 이게 수익이 300%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수익션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조금씩 한주, 두주, 한주, 두주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조금 이렇게 수익이 갑자기 3천만원까지 넘어간 거니까 그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말되면 어차피 다 털어버릴 겁니다. 250만원 정도 남기고 다 팝니다. 저는. 아시죠? 세금 안 내려고 아무튼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장 국내 6월달 그 다음에 해외 6월달 해외눴적 이렇게 수익 일단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조금 관심 종목 그런 것들 아니면 좀 세트해야 되는 흐름 설명 이런 것들 조금 해드릴 건데 요거를 요걸 따라올릴지 아니면은 같이 올릴지를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솔직히 계좌 이런 것도 설명해드리기 싫은데 왜 그러냐면 저도 유튜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안 봐요. 이런 얘기 안 하면 제가 그 전에 영상들 있잖아요. 원론적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조회수 200여서 안 봐요. 테슬라 TQQQ 이런 거 얘기하면 조회수 막 2천, 3천, 6천, 7천, 1만씩 나오고 미치겠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채널이 커지면 좀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원론적인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원론적인 투자를 하니까 근데 제가 원론적인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 봐요. 아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딜레마에요. 딜레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좀 이런 여러분들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나중에는 진짜 제 머릿속에 있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놓으시고요. 자 그럼 오늘 관심용목 몇 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종목 고를 때 되게 어려움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몇 개 좀 풀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몇 개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코덱스 반도체라는 거거든요. ETF입니다. ETF 지금 보시면 어때요. 차트가 그죠? 역배열이 나왔다가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죠. 그리고 112일선 돌파해서 차트 올려서 안착하고 위로 올라가죠. 이런 걸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지수보다 강하다 또는 차트가 살아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차트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아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여기에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반도체 섹터가 살아있구나. 그러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종목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여드릴 게 또 자 시스템 반도체 똑같죠? 그리고 건설 잘 안 보니까 집어들어 드릴게요. 건설 살아있죠? 이거 어때요? 이게 친환경 선박이라고 해서 돼있는데 이거 섹터 ETF가 조선으로 따라 묶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왔는데 이건 뭐예요? 조선주 조선주 선박 관련주들 살아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소 관련된 것도 약간 약간 돌리고 있는데 뭔가 약하죠. 힘이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친환경이나 수소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죽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 되고 내 종목이 안 갈 때는 이렇게 좀 섹터를 한번 먼저 보세요. 근데 뭐랑 비교해서 뭐냐? 지수랑 또는 여기 이동평균선 본인들이 이제 기준을 어떤 걸로 삼아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제가 멤버십에서 오픈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런 거를 삼아서 조금 이렇게 지수보다 강하다 살아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진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화학주 갖고 계신 분들 있죠? 화학주가 예전에 엄청 좋았어요. 코로나 끝나고 끝물에 진짜 대화랑이었어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 종목을 골라서 보여드릴게요. 초성화학 특히 월봉입니다. 지금 엄청 좋았죠? 몇 퍼센트 올라간 거야? 잠시만요. 더 재볼게요. 여기까지 850% 정도 올랐네. 850% 정도 보이시죠? 850%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83% 깡통이에요. 참고로 마이너스 85%면 통상 깡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좌 그냥 작살난 거예요. 복구하려면 850%가 올라가야 되니까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계좌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개인들이 참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 주가를 매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앞전에 설명했던 이티프 보여주는 거하고 어때요? 완전 다르죠. 완전. 완전 다르죠. 그죠? 차트가 돌리지도 못했고 지수보다 강하지도 못했고 무너지고 있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화학주는요. 화학주는 이 화랑장 화랑장의 끝에 나는 거예요. 어떤 소비라든가 투자 이런 것들이 전부 전부 다 살아났을 때 코로나 끝물이 그랬잖아요. 그죠? 소비도 살아나고 기업들 투자도 살아나고 경기가 이게 맞아 PDR 외치면서 날라갔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화학주가 같이 날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화학주의 특징이 이 어떤 상승국면 경기 경기의 어떤 끝머리 최고 화랑장일 때 이 화학주가 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지수가 지금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어때요? 내려갔다가 겨우 지금 반등하고 있죠. 그죠? 이러면 이럴 때 화학주를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화학주를 매매하고 있으면서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예요? 가는 놈들을 잡는 게 맞아요. 제가 예전에 수리공림 채널에 52주 신고가를 잡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가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저 새끼 저거 꼭대기에서 한번 쳐물려봐요. 지금 어때요? 가는 놈이 계속 가요. 근데 그렇다고 뭐 또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거 막 이렇게 벌어진 것들 여러분들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위험하죠. 당연히.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이격을 보면서 매매하라고. 이 종목의 특징. 그죠? 하지만 그 산업의 주도 섹터 있죠.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들은 조정할 때 눌림 들어올 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조선주 이런 것들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잖아요. 최근에. 그런 거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나중에 보면 그런 섹터가 있어요. 멤버십에서 먼저 풀어드리고 나중에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일반 영상에도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멤버십에 12만원짜리를 한 분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그 부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일단은 공유를 해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왜 내가 이걸 접근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덜 풀어드릴 거예요. 거기 쪽보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쨌든 돈을 지불하셨으니까 혜택은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막 각설하고 아무튼 그런 특징을 알고 좀 매매하셔야 된다. 그죠? 이제 막 막 흥분해서 여기 왔는데 그럼 화학주는 언제 매매하는 거야? 얘가 이마픔에서 이러면 야 진짜 가나보다 여기에서 지금 어때요? 의심과 근심이 가득하죠? 지금 막 저축은행 서태 터지고 막 새마을금고 지금 막 뱅크론 나고 난리 났잖아요. 일부 섹터들 또는 뭐 어떤 국가에서 투자하는 인프라 산업들 국방 이런 것들에서 테마가 형성돼서 쫙 장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관련된 것만 올라가지 반도체 관련된 것만 올라가지 나머지는 죽 쓰고 있어요. 그죠? 일부 조선기자들이 조금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포인트를 깨서 올라가고 있다고요. 나머지는 다 죽 쓰고 있다고요. 화학주를 지금 싸다고 접근하지 마시고요. 언제?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썼고 있잖아. 이만큼 올라갔을 때 바닥 한번 쌍바닥 잡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여기서 봐야 효성화관을 확 쏟아지는 것 한번 나올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얘는 바닥 아닌 거예요. 확 쏟아져야 돼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팔 거 아니야? 아직 붙잡고 있는 걸 다 안다. 거기에 똑 잘라버려야지.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공매도 할 줄 모르잖아요. 공매도 물량도 못 잡고. 그죠? 그러니까 좋은 먹잇감이죠. 갑자기 이런 데서 장기 투자한다고 뭐. 지금 LG화학에서 그죠? 케미칼 부분 막 뛰어서 매각하니만이 지금 막 뉴스 돌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겠어요? 장기적으로 화학 이런 쪽이 중국 쪽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업학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뉴스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화학조 계속 미래를 못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화학조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제품군에 이런 것들은 최소한 알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TV에서도 그렇고 뭐 유튜브에서 그렇고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거 공부하지 마세요. 무슨 뭐 용어 공부하고 무슨 뭐 연주냐 어쩌고 그거 봐서 뭐 할 건데요. 물론 저도 봅니다. 보는데 하등도우면 안 돼요. 그거를 엄청나게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익이 나냐 이거예요. 어차피 들어봐야 내가 그걸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안 지키면 어차피 수익이 안 나요. 제가 국내 주식은 승인 발탐만 하고 해외 주식은 거의 팍싱 투자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저만의 기준이에요. 제가 거의 십수년간 투자를 해보면서 시장을 공부하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국내 주식 시장 장기 투자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사이클이 좋아 봐야 2, 3년이에요. 국내 주식은. 그리고 지금 에코 프로 BM이나 에코 프로 이런 것들 종목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잡아도 30배 못 먹어요. 왜인 줄 아세요? 거기다가 비중 있게 싫어 놓으면 못 먹는다고요. 그거를 30배까지 끌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거기에 100만원 넣은 사람. 500만원 넣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30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제발 잡아가지고 막 상두 끝까지 먹으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자꾸 바닥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트 완전히 돌리고 어떤 매출도 찍히고 시세가 확인된 다음에 진입하셔도 충분히 20%, 30%, 50%, 두 배까지 드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테슬라 같은 거잖아요. 테슬라에 대한 비관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매출 찍히고 수익권으로 재무제표가 수익으로 바뀌면서 진입했어도 지금 거의 열몇배 수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신도 아니고 막 떨어지고 있는 칼을 잡아가지고 반등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물론 뭐 고수가 어떤 테마나 이런 어떤 낙폭과대 이런 걸 먹으려고 진입하는 건 제가 당연히 뭐라고 안하죠. 저 같은 놈이 뭐라고 근데 이제 대부분이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초보시잖아요. 고수분들이 제 방송 볼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고수를 흉내내지 마세요. 아셨어요? 자기 거 하나 만드세요. 자기 거 하나 그래서 앞으로도 육과장이 조금 제가 하는 방법이 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게으르고 귀찮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거 이러면 안 해요. 물론 예전에 막 책도 많이 보고 막 유료 강의도 들어보고 저도 별지 다 했어요. 사실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미안한 걸 있습니다. 지는 해놓고 왜 나는 하지 말래 이런 것도 있지만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벌었다 이랬다 벌었다 이랬다 폭락하면 다 털리고 벌었다 이랬다 벌었다 이랬다 폭락하면 다 털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럼 뭐예요? 돈은 돈대로 못 벌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계좌들은 계좌대로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고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시장의 특징 종목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투자하시면 많지 않지만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서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물론 장이 안 좋은 분도 계실 거예요. 저 기준으로 좋으니까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요. 해외 국내 해갖고 수익이 꽤 나고 있지만 이거를 하반기까지 이렇게 쭉 가져간다?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수익이 난 거에 반만 하반기에 건져도 전 오케이 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항상 일방통행하는 게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수익 안 내줘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항상 시장이 떨어질 것 또는 종목의 테마가 바뀔 걸 염두해서 항상 조금 조금씩 수익 실현하면서 따라가세요. 잘 버티시는 분들도 그리고 아직 진입을 못하신 분들 또는 너무 많이 올라서 겁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떨어지는 걸 잡지 마세요. 기다렸다가 다른 종목을 사세요. 차라리 시장이 무너져서 전체적으로 조정받을 때 좋은 종목을 그때 사세요. 지금 바닥 뭐 없나 찾아다니다가 이런 화학주 같은 걸 사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무너지는 것들은 싼 게 아닙니다. 지하실 파는 거지. 오늘 저 6월달 결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섹터 같은 것들 좀 보고 투자하시면 화학주 정도는 걸을 수 있는 꿀팁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멤버십 제가 방송 올릴 때 조금 멤버십에는 좀 디테일하고 그걸 보는 기준 이런 것까지 해서 정확하게 좀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가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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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